감사합니다 사회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옛날에 교수님 뵀던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수님이 제가 몇 번 인사드리고 하니까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학기를 마칠 때쯤 저한테 저를 부르시면서 거기 학생, 자네 이름이 풀무원이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풀무원은 아니고 청정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세미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따끈따끈한 세미나입니다 얼마 전에 신간이 발간이 되었고 바로 그저께 출판감사회배를 드린 뒤에 오늘 처음으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할 때는 책에 있는 말씀들을 더 연구하고 깊게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 주제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이 책을 알리고 이 책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조금 신간이다 보니까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강사 둘이 약간 여행사 투어 직원이 되어서 이 책을 가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추려가지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권, 3권의 제목은 은혜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이죠 여기 시작부터 은혜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혜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언약은 언약인데 왜 앞에 은혜자가 붙어 있느냐 다른 언약과 다르게 행위언약은 행위를 기준으로 언약이 맺어지기도 하고 파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언약은 맺을 만한 자격이 있어갖고 맺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에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맺을 만한 자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제의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공식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말씀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요만큼의 연결고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나 네 거 나를 네 거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언약의 두 번째 두 번째 공식은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신분이 죄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또 장로교회를 다닌다면 장로교회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 세 글자로 유식하게 줄이면 아까 나 네 거 이번에는 너 내 거 자, 나 네 거 너 내 거 나왔으니까 굉장히 로맨틱하고 알콩달콩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따로 살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나 네 거 너 내 거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나 네 거 먼저 언약을 제의해 주시고 너 내 거 우리를 신령한 언약 백성으로 바꾸신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뭔가 번쩍번쩍하고 이런 사람이 얼굴이 더 잘생기고 키가 이만큼 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표징이란 히브리어로 오트란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죄악된 인간들이 눈이나 또 귀로 혹은 우리가 글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수단으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징으로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다음에 이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이 그냥 랜덤으로 우연히 그냥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맞추신 때와 일시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언약 백성에게 한례라는 표징을 주심으로써 이 한례받은 사람이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눈에 보이는 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이러한 표들 중에서 이전까지의 그 언약들에서는 하나님과 족장 사이에 1대1로 언약을 맺다 보니 그냥 말씀하시고 족장이 믿으면 되지만 신해선 언약에서는 200만이나 되는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시는 표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징들이 바로 우리가 구속사 9관에서 공부했던 성막 그리고 12권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제사와 율법책이라는 가장 분명한 표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징들을 다 압축해서 그 표징이 가르치는 바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 하면 우리가 한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읽독해야지 항상 첫 번째에 걸리는 걸림돌이 레위기입니다 도대체 뭘 태우고 뭘 자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도 이해 안 가는 책이 레위기죠 그러나 이 레위기라는 책의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 일대지 제목이기도 한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이 레위기의 원래 원 제목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불렀을 때 불러서 왜요 하고 저한테 달려오려고 할 때 불러놓고 오지마 하는 경우는 없죠 불렀을 때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무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부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과거의 책 옛날에 구약 때는 이렇게 예배드렸대 하는 골동품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목적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만 안다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출발지가 어딘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찾기를 봐도 인터넷에 길 찾을 때도 출발지를 입력하고 도착지를 입력해야지 출발지를 엉뚱한 대로 잡아 놓으면 좌회전하라는데 아무리 봐도 갈래길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레위기는 우리를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율법을 보면은 율법은 사람의 모든 상황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네 가지 상태로 규정을 합니다 먼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으로 죄악의 요소가 요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완전 무결한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의 용례를 볼 때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적용이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구별하시는 경우에만 거룩이란 단어가 쓰이지 사람이 당신 장점이 뭡니까? 저 좀 거룩합니다 이러는 경우는 성경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 속댐입니다 속돼다라고 하니까 뭔가 뉘앙스가 좀 부정적인데요 사실 이 속돼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일반적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집에서 TV 보는 거 거룩일까요? 아니면 거룩이 아닐까요? 확실한 건 거룩은 일단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TV 보면 무조건 다 죄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몸이 아플 때나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19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을 때는 TV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요 또 뉴스나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가 있을 때 선거 개표 방송을 본다든지 혹은 내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용도로 잠깐 쉰다든지 이것은 선하게 TV를 쓰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주일이 됐는데 주일이 되고 11시가 다 와가는 데 TV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악한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속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히브리어 바달이란 단어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사명으로써 이 둘을 분별할 때 바달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바달은 중간지대가 없는 구별이에요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지 회색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기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분리하시고 분리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 바달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정결함과 부정함입니다 정결함은 깨끗해진 상태를 가리키고 부정함은 사망의 악취가 풍기고 있는 악한 상태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구별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의 출발점은 이 넷 중에 어디일까요? 거룩이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출발점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율법은 뭐라고 규정하느냐 다 부정함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잘못하고 어긋난 것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전부 다 부정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의 출발점이 어디다? 부정이다 라는 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네 가지 상태를 영토로 구별하시고 장벽으로 막아두신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의 단계에서 정결케 되는 단계 또 정결함이 속된 모습에서 거룩함을 입는 단계를 하나님께서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룩의 모습에서 정결해진 모습에서 부정의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정결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요 다음으로 불로 태움으로써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피로 속함으로써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손에 얼룩이 묻거나 먼지가 묻었을 때 물로 씻어내면 다 사라집니다 이처럼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단점은 물로 씻어도 내가 다시 치킨 먹던 거 그대로 붙잡으면 물로 씻어도 다시 손에 얼룩이 묻죠 그러니까 다시 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불로써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불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볼 때 소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 모든 찌꺼기를 태워버림으로써 다시는 그 찌꺼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결의 수단인 피 레위기 17장 11절이나 14절 말씀 볼 때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생명을 표현하는 피입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 때 죄에 싹쓴 사망인데 이 죄 대신에 생명을 흘려가지고 죄값을 치르기에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불과 피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제사규례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번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은다면 뭐하냐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소멸되고 사라지죠 그럼 뭐하러 물로 일부러 씻습니까? 그냥 바로 태우면 되지 물로 안 씻어도 잘 타는데 오히려 물이 묻어있으면 타기가 더 어려울 텐데 그냥 태워버리지 뭐하러 물로 씻느냐 이 물로 씻는 과정이 제사인의 죄를 씻어내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장 우리가 뭐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먹는 곱창, 순대 이런 내장이 아니고요 짐승의 배설물이 다 들어있던 그 내장입니다 그리고 뒷다리 무슨 치킨 뒷다리처럼 맛있는 다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뒷다리 역시 짐승의 배설물이 그대로 묻어있는 가장 더러운 부위입니다 이것을 물로 다 씻어내는 수고와 그리고 그것을 불로 완전히 소멸시키는 수고 그리고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는 규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제사 사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란 생명되는 물, 생명수의 말씀인 성부 아버지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피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하는 자가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부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사미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피로 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또 그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완전히 살라버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말씀에 비춰보며 회개하고 깨끗이 하다가 마침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전 단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규례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를 보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을 소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8장을 보니까 이제 이 5대 제사를 집내해야 되는 주인공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위임받은 제사장이 역사적으로 처음 들인 첫 번째 제사 이것을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역사적 첫 제사니까 얼마나 긴장했을겠어요 저도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처음 축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예배도 아니에요 처음 설교도 아니고 처음 축도예요 근데 제가 설교문을 들고 올라갈 때 각자 쓰는 스타일들이 다 각자 있지만 제가 그래도 시력이 좀 좋은 편이라 글자 크기를 11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축도하러 올라갈 때는 잘 안 보일까봐 글자 크기를 16으로 썼어요 그러고도 이걸 가릴까봐 딱 붙여놓고 흔들리지 않나 바람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긴장해서 예배드렸는데 아론 역시 취임식 때 얼마나 긴장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에 나답과 아비우의 범죄가 일어나면서 이 취임식 예배가 무눔한 예배가 아니라 흠이 있는 예배로 제사에 온전히 들이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을 해고하고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통해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정결을 회복하는 방법을 주시고 아무리 무지하고 모르는 백성이랄지라도 누구든지 1년의 하루 대속제일날 전체가 속지암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27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편으로 주신 제사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사를 보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을 볼 건데요 제사는 이 4가지 방법으로 드려집니다 먼저 화재 화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을 화재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전재 이 전재는 물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가 물을 부으면 다시 건져낼 수 없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재 이 거재는 위로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형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재는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요재입니다 이 거재랑 요재가 되게 헷갈리는데 거재는 거중기 있죠? 거중기 무거운 거 위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중기 거중기 생각하면 쉽게 연상하실 수 있고요 요재는 제가 어떻게 하면 요재를 쉽게 외울까 한참 고민하다가 요래 요래 흔든다 앞뒤로 요래 요래 흔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제사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들로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5대 제사 강론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각각의 제사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오늘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사에는 공통적인 서론으로 레위 1장 1절부터 2절까지 5대 제사 전체의 서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생축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축, 생일축 아닙니다 생축, 이 생축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베헤마인데 이 베헤마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짐승 그것도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들짐승이나 어디서 사냥해 갖고 잡아오는 야생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번지해 드려야 되는데 소 좀 빌려줘 하고 옆사람 소를 가져가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제사를 드릴 때 이 재물에게 안수하게 되는데요 안수하는 순간 나와 재물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드려집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나의 소유인 경우에만 제사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령한 재물이 되어 주셨는데 바로 언약관계 안에서 나, 니꺼, 너, 내꺼라고 선포하신 언약관계 안에서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지만 교안을 참고하기로 하고 저희가 각각의 제사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이 재물의 모든 것을 가죽을 벗겨내고 다 각을 뜬 다음에 불태워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운다 이것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각을 뜨는 모습입니다 이 짐승에게 있어서 잘난 것 짐승이 뽐낼 만한 것은 그 짐승의 우락부락한 근육질 형태와 또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죽과 털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짐승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가죽을 벗겨내고 그의 힘껏 있는 근육을 다 잘라냅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단순히 머리, 팔, 다리를 자른다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들을 보면 관절 부위를 끊어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고기를 완전히 토막토막 내서 히브리어 네타흐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각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 번제를 드리는 제사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포기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외모는 좀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건 좀 많습니다 제가 성격은 좀 좋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자랑들을 다 없애버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드려줬던 가장 온전한 번제는 자신의 뜻을 전부 포기하고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한 번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제사의 형태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유일하게 짐승의 희생이 없이 곡식을 요리해서 고운 가루를 내거나 혹은 그 고운 가루로 어떤 무교 전병이나 무교병을 빚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소재에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섞고 소금을 넣고 유향을 더한 다음에 그곳에 꿀과 누룩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룩하면 안 좋은 거라고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꿀하면 10편, 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다라고 하는데 왜 꿀을 넣지 말라는 거냐 이 둘은 전부 본연의 속성을 변질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고운 가루인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3배, 4배로 확 늘어납니다 근데 먹으면 똑같이 배불러요 그리고 꿀 사실 인터넷에 무교병 히브리어로 검색해보면은 뒤에 연관 검색어가 맛있게 먹는 법이 떠요 그만큼 무교병이 맛이 없습니다 근데 꿀 찍어 먹으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니 꿀 역시 이 상태를 변질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내 상황을 부풀리고 내가 무미건조한데 거기에 꿀을 넣어가지고 마시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소재는 제사인의 충성과 감사, 성결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충성이 왜 나오냐 구약시대 때 고운 가루를 한 가족이 먹을 만큼을 갈기 위해서는 맷돌을 몇 시간 동안 갈아야 되느냐 대략 10시간에서 13시간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오늘날 믹서기 돌려가지고 슈퍼 가서 강력분, 무슨 작은 중력분 이런 거 골라서 사와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루 웬 종일 수고하고 헌신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 기꺼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재가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이 맷돌을 갈 때 그 안에 곡식은 갈리고 찢기고 터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루가 되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맷돌에 갈리듯 당하신 순환을 의미하는 제사가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과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제사를 보니까 화목제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에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다른 제사는 전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의 몫을 주고 추가로 제사인이 나머지를 가지고 갑니다 제사인에게도 재물의 일부가 분배되는 것은 바로 이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화목제의 유형에 따라 당일에 다 먹어치우거나 혹은 다음 날까지 다 먹어치워야 됩니다 만약에 일부가 남는다면은 그것을 다 불로 태워야 되는데 불로 태우지 않고 남았다 그러면 화목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가 도리어 저주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고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께 화목을 선언하고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말씀하고 있느냐 재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소를 예를 들면요 소가 그 몸무게가 대략 성체가 600kg까지도 갑니다 그러니 이 600kg나 되는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장을 빼서 불로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가슴 부위와 다리 부분을 떼가지고 돌려주고 나머지를 다 가지고 오면은 뼈를 빼도 한 300kg가 남아요 아무리 대식가라고 해도 300kg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해요? 하루 만에 다 먹습니까? 그러니 아유 그럼 어떤 사람은 아유 남줄 수는 없고 그냥 다 태워버리지 뭐 300kg 고기 태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1kg 고기 굽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태워서 소멸시키려면은 몇 시간을 태워야 되는데 300kg의 고기를 어떻게 태워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면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되는 대로 다 불러가지고 나눠줘야지만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원하느냐 오늘날 우리도 예배드리고 나서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느냐 독이 됩니다 어떤 독이 되느냐? 교만의 독이 돼요 야, 너네 이런 거 모르지? 야, 이런 말씀도 모르는 천한 것들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선포됐던 예배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옮겨지고 맙니다 그러나 나만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것을 나눠주고 증거하고 전할 때에는 그 예배의 향기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십자가 달리 도망갔던 사람들 한 사람도 참여 못해 꽁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화냈던 자들에게도 속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혜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제사의 유형을 보니까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아 혹은 하타트 여성 영어로 하타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면 속죄제라는 단어도 하타아 그런데 죄라는 단어도 하타아예요 둘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지금 옆에 떠있는 그림이 그림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은 갑자기 스프레이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이스라엘 쇼핑몰에서 파는 거를 캡처해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가 잘 보이시죠? 코로나19 때 선풍적으로 팔렸던 소독약입니다 그런데 이 소독약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확대해서 보면 히트위라고 써있어요 하타아라는 단어랑 자음이 똑같고 모음 배치만 달라집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단어가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없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라는 잘못된 상황을 온전히 돌리는 소독과 같이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드러내기만 하면 안되죠 그것을 해결하고 정상화시키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피해 역할이 가장 부각되는 제사인데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휘장 앞에 또 분양단 뿔에 피를 처리함으로써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신분이 족장이나 평민이라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속죄제지만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속죄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게 하셨느냐 족장이나 평민들은 성막들에는 나올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막들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반면에 대제사장이나 여기 회중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중 중에도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죄를 지은 곳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속죄를 함으로써 만약에 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까지 더럽힘을 받게 되어서 저 안을 속죄해야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속죄제의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피 속에 생명을 담아 흘리시는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의 유형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범죄에 대한 제사죠 배상이 필요한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제가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100만 원도 갚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과 금으로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형벌이나 벌칙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20%를 더해서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므로써 우리 속이 요만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피해 입혔는데 20만 원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주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림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받고 이를 용서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는 제사가 속건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표현이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고 받으시기 위해서는 벌과금도 내야 되고 벌과금을 받은 사람이 제사인을 용서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연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속건제의 규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속건제는 교회에 성물에 피해를 입힐 때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사실은 가해자예요 피해자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안함으로 피해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 나에게 하지 말라는 일은 또 내가 함으로써 기대안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 재물로서 갚는다 20%를 더해서 갚는다 아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들이심으로써 이 속건제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화평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 중에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면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대로 읽으면 항상 있는 제사 올라타미드 영원한 제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29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이나 또 느에미아 10장 33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성경에 여러 차례 상번제를 언급하면서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리고 소재를 곁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사가 언제까지 드려지느냐 우리가 천국가서도 드립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11권에서 공부하고 지나갔던 에스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 46장 13절 말씀 보니까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린다고 돼 있어요 아까 분명히 출애국기에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 드리지 말고 한 번만 드려라 이런 얘긴가? 그게 아니고요 에스겔 성전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볼 때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예배가 하늘에서 아침마다 영원토록 드리는 상번제로 연결되고 완성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10편, 50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랑도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 앞에 언제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고 했느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새로 믿는 언약이 아니라 나는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비춰봤을 때 저버리고 부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내 신분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인터넷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가끔 화면이 멈추고 깨질 때가 있죠 그때 새로 고침 누르면 화면이 다시 잘 나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언약을 새로 고침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이 세미나 자리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처음 사랑으로 새로 고침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임식, 취임식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쫙 내용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위임식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위임식은 제사장을 새로 세우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 먼저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레머니, 이 기념식은 모세가 아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줄여 말하면 개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개시의 방편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론을 따로 불러가지고 아론아 내가 너한테만 주는 거야 라고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질서와 권위를 공적으로 보이시며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고라당 사건이 있죠 이 고라당 사건에서 고라당이 진실로 악한 건 뭐냐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차별받았다고만 생각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반역의 대상인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위임식과 취임식을 드렸던 그 아론을 향해서 공격했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절차는 모세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의 어떤 동작은 제사 장이하고 어떤 동작은 제사 인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짐승을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 제사 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위임식에서는 안수 이외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모세가 합니다 아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직 제사장이 탄생하기 전에 제사장의 중보가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의 거룩을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위임식의 모습을 하나씩 보자면요 이 자리에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들을 가지고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 절차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죠 그리고 이제 위임식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니 이제 그 옷을 입는 단계를 가지는데 다짜고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물로 부정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또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은 마지막 과정에서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에게 대표적으로 옷을 입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과정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아론과 또 그 머리에 관유를 부어가지고 깨끗한 기름으로 그를 구별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들에게까지 피와 또 예복을 입히고 관유를 예비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모든 차기식의 과정을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오대제사를 같이 드릴 때는 속죄제가 선행이 됩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안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굉장히 세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안수하다 사마크란 단어인데 손을 살짝 올리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겁니다 있는 힘껏 눌러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전가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을 이 안수라고 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단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하는 손에 대해서는 쌍수 쌍수는 안경이나 양말, 장갑 같이 두 개씩 있는 걸 쌍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손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복수점미연은 아론의 아들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을 묘사하느냐 안수하는데, 재물에게 안수하는데 다 같이 양손으로 안수에 참여는 하지만 실제로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얻는 것은 아론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옆에 어깨를 잡든 또 아니면 같이 기도하고 있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안수하는 건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고 모든 절차는, 이외의 절차들은 다 모세가 진행함으로써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원래 제사장의 속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피를 처리해야 되지만 이 경우에서는 번제단 뿔에 속죄를 하게 됩니다 왜냐? 아직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워지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직 안이라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번제단 뿔에다가 속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아까 앞서서 대표로 대제사장이 안수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들도 함께 양손을 올려서 같이 안수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역시 모세를 통해서 모든 번제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또 이 번제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림이 안 바뀐 게 아니고요 같은 방법으로 안수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수가 끝난 다음에 독특한 예식이 주어지는데요 이 재물의 피를 대제사장 아론의 귀와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줍니다 이것은 듣는 것에나 손으로 행하는 것에나 발로 가는 것에나 늘 정결하고 성별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 피를 그리고 관율을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림으로써 이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속죄제 역시 모세를 통해 집내가 됩니다 7일간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니까 뭐 상본제 또 드릴 거 있느냐가 아니라 상본제는 상본제대로 매일 따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본제를 드린 다음에 일주일 고생이 있으니까 앞으로 쉬어라가 아니라 그 이후로도 상본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7일 동안의 모든 규례를 마침으로써 이스라엘에 드디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고 대제사장이 중보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인 다른 국가가 아니라 거룩한 중보자가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제사장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첫 제사가 바로 취임식입니다 우리가 이 취임식을 보면은 역시 모세가 이 취임식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것임을 다시 주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취임식을 통해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론이 이제 모든 제사의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재물을 죽이는 것이나 재물을 태우는 것이나 그 모든 절차를 아론이 이제 감당을 하게 되고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아론이 감당하면서 역사적인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제사의 과정들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나중에 더 상세하게 보시기로 하고요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취임식 제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론이 기쁨 가운데 온 백성들을 축복하며 나오죠 그리고 축복하고 나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세는 아론을 인도해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론에게는 첫 번째로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가 그 모습을 잠깐 체험해 보자면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성막 휘장을 벗기고 들어가면 찬란한 하나님의 금빛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유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거울을 만들 때 금이나 청동 같은 금속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이 거울이 양옆에 있으면 서로를 비추면서 무한한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작아 보이는 성막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금빛 영광이 좌우로 무한하게 확정되면서 그 찬란함이 가득한 것을 아론이 눈에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 배우고 이제 성소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제 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향해 아론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복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불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늘에서 임하는 여우와의 불로써 하나님께서 이 취임식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타오르고 있는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불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제를 드릴 때 집에서 그냥 부시돌로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불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이스라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바로 당일에 이 모습이 깨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날 취임식 당일날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분양하러 들어가면서 향로를 제각각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명하신 여우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불이 이들을 집어삼켜서 죽여버리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은 원래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분배받은 제사장의 고기를 다 먹어 치워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것에 화가 나서 어찌하여 귀례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질책하자 아론은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이 아들들이 죽은 것이 이런 이렇게 열심히 위임식을 실었고 첫 제사를 같이 감동적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내가 낼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모세는 그 마음을 옳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흠이 있는 제사로서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약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느냐 안타깝게도 구약 여사 동안 정말 온전한 의미에서 무음하고 거룩한 제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를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는 날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제사의 진행 과정을 잠시 우리가 달력을 통해 살펴보면요 추리구반지 2년 정월 1일 첫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식이 드려집니다 이것이 추리구기 40장 2절이나 17절에 정월 초일, 제2년 정월 초일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17절 말씀 보니까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바로 그날에 열두지파 족장들이 수레와 소열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날짜를 보면서 다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유구한 약속 속의 세계 최초로 12권을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뒤에 족장들이 다시 나와서 한 사람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열두지파 족장들이 나온 날짜가 12일 동안이니 이 날은 2일부터 13일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하루에 한 사람씩의 족장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이 예물로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개점하고 휴업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음식점을 개점하고 휴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열어놓고도 개척해놓고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 봉헌하고 당일에도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다음 날에는 유다지파 대표가 그 다음 날에는 이사갈지파 대표가 각각 열두지파 대표들이 나오면서 하루에 한 명씩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가 이어진 겁니다 하루도 예배가 끊어진 날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일 1월 14일은 광해에서 지킨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6월절의 역사로 보면 두 번째 6월절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때 이달 14일에 해질 때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6월절을 지킨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날에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출애구발 때의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절개를 지켰을 것이고 이 날부터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돼서 7일 동안의 위임식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왜냐? 위임식 7일 동안 상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죠 한 번도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13일까지는 족장들이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제사가 드려졌고 14일부터는 상번제를 통해서 7일 동안의 제사가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이 7일을 진행이 되면서 당시에 무교절을 같이 겹치게 되는데요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위임식이 끝나고 다음 날 취임식 첫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 마치는 날이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무교절 기간 중에는 안식일 다음 날 항상 일요일이죠 무교절 7일 기간 동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켜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의 위임식이 끝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실절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이 탄생함으로써 첫 열매가 드려졌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1일 날 이 무교절의 마지막 날 제사장의 취임식이 이어지게 되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절기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날 안타깝게 나닥과 아비우의 범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 장의 달력 이 한 장의 달력은 어느 주석에도 나온 적이 없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확한 표징대로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표징이란 단어처럼 정확한 날짜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잠원 25장 2절 말씀 볼 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찾고 밝히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성경 속에 비밀을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비밀을 연대 속에 보관하심으로써 다른 반박이 있지 않도록 정확한 숫자로 내용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심으로써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이 공개될 때 아 하나님의 실로 놀라운 역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왕의 영화로써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우리가 이번 12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아버지의 영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자면요 구약 제사귤에는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설계도였습니다 사실 이 12권에 나오는 문장들 중에 딱 한 줄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장을 뽑자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 제사의 설계도였습니다 라는 그 한 문장이 저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옛날 제사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후에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며 드림으로써 예비하고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야 저거 사단이 이긴 거야 예수님 결국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희생제사를 통해 미리 설계도면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희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이번 책을 통해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이 십자가의 달력 그리고 이 제사장의 달력을 통하여 이 둘이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결론으로 밝히셨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하루를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해 뜰 때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를 하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밤부터 낮까지가 그날 하루가 됩니다 이걸 먼저 보고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래서 누가 보금 23장 5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3일을 시작하시는 이 사건은 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날을 예비일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비일이요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보면 파라스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날이라는 뜻인데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스큐에는 항상 금요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고 세족식하던 그 밤이 금요일을 시작하는 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요 바로 이 금요일을 시작하는 밤에 저녁을 준비하면서 성만찬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세족식을 하시고 또 겟세만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요 이제 거의 자정이 돼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낮에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것들이 유대식 개념으로 하면 금요일 하루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예, 그 날에 대해서 예, 점페이지네요 예,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구약 때는 무교절이라고 하면 15일부터 21일까지를 가리킵니다 신약 때는 무교절이라고 하면은 6월절부터 무교절을 포함해서 8일 중에 첫 번째 날 그러니까 6월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금요일 날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날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있었던 안식일을 가리켜 큰 날인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날이 왜 큰 날이라고 하느냐 큰 날은 안식일과 절기가 겹친 것을 가리켜서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안식일이지만 14일 6월절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는 안식일은 요일이니까 요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14일인 6월절을 하루 땡겨서 13일 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AD 29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해는 6월절이 14일이 아니라 13일 날 하루 앞당겨져서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14일은 안식일으로서 큰 날인 안식일으로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 되고 이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6월절이 하루 땡겨졌으니 무교절 역시 하루 당겨져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15일 주일인데 이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시간표 이것을 걸어가신 것을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005년, 2006년 저희 교회에서 매년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는 집회 중에 하나인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휘선 박윤신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개세만에서 기도하시는 순간이 이 바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치르는 순간이었다라고 2년에 걸쳐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도통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왜 이 사건이 위임식이었느냐 위임식을 통해서 7일 동안 제사장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나면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례도 마음대로 못하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가는 거나 인간적인 것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에서 기도하시면서 조금 나아가서 간절히 이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인성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더 나아가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권한 아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기도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뜻으로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주전 1445년 광야에서 있었던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 때에는 6월절에 시작되어서 초실절에 제사장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나답과 아비우의 범죄로 인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누룩을 다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 29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실 때는 6월절에 십자가를 달리시고 위임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절기를 통해 예표되었던 그 모형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제사로써 완전한 취임식 제사가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역시 6월절이 의미하는 바처럼 영적으로 애국된 세상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입고 또 하나님께 처음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들로 드려지는 성도로써 아버지께 예수구시도의 뒤를 따라가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의 조상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둘 중에 어디가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말씀의 역사는 중단 없이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해답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우리가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묻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니다, 밖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은 이 책이 마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것처럼 이 책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선포가 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자증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이게 빠졌네 성경에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성경에 이건 뺐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성경댐을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이 구속사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읽으면서 어? 이거 빠졌네? 여기 부족한 게 있네? 여기 나에게만 준 내용이 있어서 이거 여기다 더 넣으면 돼 이런 말이 하등 필요 없는 초등교회 때도 성경을 보면서 야, 여기에 빠진 말씀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거 더 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 위경을 만들고 이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현혹에 속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수하고 지키고 그 예배의 열매를 맺어갈 때 아버지께서 평강제의 교회와 모든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참 예배를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구속사 시리즈 제 12권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법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제사 규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2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제사 하나가 흠없는 제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의 행실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사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회에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모든 시간까지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